저는 이분을 모십니다. 지니 나옵니다. 양지윤! 아, 지니, 지니, 양지윤! 확실하게 묻어버린다. 아, 저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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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합니다. 자, 노나와를 외쳐주십쇼. 자, 우리 양지윤 양. 자, 과연? 어? 이웅 씨? 어? 아, 불안한데. 선배님 존경합니다. 아, 존경, 그냥 존경으로 끝나요. 그 옆에 있는 지윤이 나와. 나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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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한 번 다 맞았어, 지금. 지윤아, 이겨야 돼. 와, 진짜 어떡해. 오늘은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오늘은. 우리 오빠까지 부담을 주세요. 자,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하죠. 네. 두 분이 서로 다섯 자 공격보다는 본인을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오늘의 대결을 한 마디씩 하고 시작하도록 하시죠. 할 말 많잖아요. 각자 팬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지윤 양부터 하시죠. 지윤이에게 미안하지만 팬분들께 승리를 안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할 말이 너무 많은 홍지윤 양. 네, 저희 팬 여러분들 제가 지윤 언니한테 계속 져서 많이 지겨우셨죠? 많이 지겨우셨죠? 제가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인창 지구대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 자, 이번 진선의 대결에서도 네. 양지윤 씨가 이기면 당분간 여러분들 진선의 대결 없습니다. 오빠요. 오빠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없어요. 오늘만큼은 서로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분을 응원해주시고 네. 샵 1088 아, 이거 없어요? 아, 그래요? 아, 문자 투표는 없습니다. 문자 투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양지윤 씨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네, 지윤 씨 자리 양보해주시고 파이팅! 어떤 노래인가요? 아, 오늘 가요제 제왕님들, 대장님들이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대학 가요제 2회에 금상 수상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노사연 선배님의 돌고 돌아가는 중 아, 뭐야? 티키 잡고 나왔네. 아, 꼭 100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 노래는 뭐 찰떡인데? 아니 진짜, 예. 아주 멋있네요. 아, 맞아. 네, 나. 아, 맞아. 네. 아, 맞아. 아, 맞아. 하나님의 돌고 돌아가마. 네. 하나님의 돌고 돌아가마. 어르련 이 흠에는 어둠의 뇨 안에 발만 돌고도네 아 잘한다 강간 나간 나흘라 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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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에 애착시련 이 그물은 어둠의 뇨 안에 목만 흘라 흘러 흘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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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요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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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만 돌아 발밑에는 동그라미 수북하고 못 물러도 이 내 몸은 그 안에서 흘렀네 동그라미 돌더라도 아니가 면허에 그물 좋고 그매 좋아 허위에도 가야겠네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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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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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돌아 가는 길에 뱅글뱅글 돌더라도 허위안이 돌을 쏘냐 흘러 흘러 세월 가든 내 푸름도 한때인걸 돌더라도 가야겠네 내 꿈 찾아 가야겠네 산 너머 너머 돌고 돌아 한 번 saint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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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к Marjan 시련이 그물은 어둠의 유황 내 몸만 흘러 흘러 과연 주특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한지윤이야! 됐어요. 점수 확인한다. 완전 본인 노래였어. 제발! 100! 가자! 100! 가자! 가자! 오케이! 지구! 가자! 오케이! 지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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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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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실 거예요.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그래. 100점 맞으면 돼. 100점 맞으면 돼. 양지은 양이 너무 센 노래 갖고 왔어요. 이제 갈수록 내가 약을 노네. 아 양지은 양. 전공을 갖고 오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부정공인데 대학 가요제 대상 출신이신 전유나 선배님의. 전유나 선배님의 너를 사랑하고도. 네. 너무 크네요. 이 노래도 뭐. 너를 사랑하고도 늘 외로운 나는 가둘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이고. 지훈 씨 너무 잘 부를 것 같은데. 공재야 화이팅! 이 детей의 노래는 뭐라고! 공재야 화이팅! 날 외로운 나는 가물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이고 어두운 밤 구석에 꼬마 인형처럼 멍 안 흔들어 창밖을 바라만 보네 너를 처음 보았던 그 느낌 그대로 내 가슴속에 머물기 원했었지만 서로 다른 사랑을 꼭 구웠었기에 난 너의 마음 가까이 갈 수 없었네 저 산 안의 노을은 항상 나의 창에 붉은 입술을 부딪혀서 검게 몸들고 멀어지는 그대와 나의 슬픈 사랑을 초라한 모습 나의 웃음을 보여줘 홍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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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을이 홍지윤 난 알아 사랑했다는 그 말 난 싫어 마지막까지 웃음을 보여줘 마지막까지 웃음을 보여줘 보지 마, 지훈아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청소! 옹궁빈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목 좋다, 손목 좋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시훈아, 시훈아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시훈이 형이 응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